Hello everyone, it's your girl, J.A.M.E.A. 안녕하세요 여러분, J.A.M.E.A.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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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오늘 제가 뭘 해볼까냐면요. 저의 EP 앨범 Unboxing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앨범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았던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 It's green. 초록색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앨범 CD도 초록색이고 이게 지금 다 뭐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다 커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거치성스러워서 일단 빼고 해볼게요. 자, 앨범 안에 이렇게 저의 CD가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펼치면, 첫 번째와 끝부분을 펼치면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됩니다. It's like a one picture. If you see the verse in the back. 이렇게 처음 제 앨범을 받았을 때 저는 되게 뭔가 조금 약간 웅쿨했어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 된 앨범이 아마 제이미로 된 앨범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뭔가 아이돌이 된 느낌이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리고 포토카드도 있거든요. 아, lot of fans asked me if there's a photo card in my album and I was like, damn right, you got me, girl. So we have five photo cards and the back looks like this. There's blue and black. And I'll show you the pictures one by one. 자, 저의 첫 번째 컨셉. It was my first concept. 첫 번째 컨셉은 바로 이렇게 단발. 저의 머리로 단발로 된 그리고 직접 제작한 그릴즈를 착용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이 그릴즈가 해주신 선생님이 되게 만족하면서 엄청 열심히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진. 네. 외계인 사진. 외계에서 온 Guardians of Galaxy 컨셉 하나 있고요. 너무 프레쉬가 너무 강해서 눈을 감은 사진인데 잘 나와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란드레. 란드레 사진. 그리고 이거는 저의 옆모습. 형광펜 구몬쌤 머리를 한 옆모습. 자, 그리고 이거를 가장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사진. 이렇게 긴 머리에 이렇게 너 뭔데? 너 뭐 돼?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 사진. 이렇게 총 다섯 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장이 고리가 참 힘들었어요. 사진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왔어서 이 다섯 장으로. 포토카드가 있고요. So, let's unbox this album. 앨범. 일단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CD가 있어요. It's called One Bad Night. One Bad Night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And there's stickers. 스티커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록색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One Bad Night도 있고 저의 꽁지 머리, 저의 손, 저의 얼굴, 저의 다리총 모양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엔 되게 신기했던 게 스티커를 넣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 되게 신선한 느낌? 굿즈로 되게 좋았던 느낌? 이 스티커를 과연 쓰실까?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And there's another one. There's a postcard. 이렇게 되어 있는. 제이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오픈하면 제가 픽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픽한 사진. 이렇게 크게 포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실 때 천장에 붙여놓고 주무시면 맨날 제가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때 천장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벽에다 붙이세요. 벽에다 붙이거나 이렇게 간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약간 슬로건 같은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슬로건처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벽에다 붙여주면 쉬 vista. so now let's get deep into my album. so the first page, we start with my name, In green, Jaime, and also myself, In green, and Jaime. and there's a lot of photos. Like... This is like.. 이거는 뮤비 현장 촬영장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있고 따로 촬영지에서 찍었던 장소, 이렇게 두 가지 장소에서 찍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리스탈도 달고 했는데 이게 진짜 무거워가지고 머리 흔들 때마다 제 얼굴 치면 제가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단무지 물색 된 머리 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얼빡샷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멋있게 뭔가 분위기 있게 이렇게 이 사진을 써주셨는데 이걸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거든요 그냥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이거는 또 되게 다양한 사진들이 많아요 이렇게 거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번 컨셉에서는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거울에 비친 나의 뒷모습 자 이렇게 또 여기서 보시면 그릴즈가 보여요 이렇게 치아 아래에 그릴즈가 있죠 그릴즈를 제작했는데 이걸 사용을 잘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제 최애 컷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avorite out of this photo will be 두구두구두구 this photo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의 모든 게 다 보여요 리피어싱부터 눈 밑에 점 아이브라우스, 머리, 얼굴형, 어깨 라인 이런 게 되게 그냥 딱 제 얼굴 딱 이렇게 보여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저의 최애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 앨범 언박싱 해봤습니다 구독자 좋아요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3D신이신데! 3D신이신데! 1.1.5.1.2.3.5.2.1.2.5.3.1.5. 1.3.1.2.2.1.